북적이는 사람들 가운데 난 한눈에 너를 알아볼 수 있어 그대 마음 사이에 내가 들어가려 해요 그댄 어떤가요 내 마음과 그대의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대 하루에도 다 날꽃처럼 눈부신 날들이 될 것 같은데 그댄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그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요 내 맘은 그런 거예요 그댈 웃게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댈 생각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안 들려 거리를 걷다 보면은 모두 그대 같아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내게 다가오는 소리 같아서 또 그대에게로 하루의 끝자락에서 떠오르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눈을 감아서 그댈 그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미소만 그댄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그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요 내 맘은 그런 거예요 그댈 웃게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댈 웃게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댈 웃게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굿게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대가 하는 것일까요 연주하는 사람은 그 마음일까요 그 마음일까요 감사합니다.